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20일 날 김장석 의병장께서 단식을 들어갈 때 제가 단신을 한번 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대구에 계시는 최영호께서 상황을 알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이분의 이제 목표는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라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1월 2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최영호 씨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앞 바깥은 귀가 떨어질 것처럼 차갑습니다. 김장석 님 당신 농성 중인 텐트 안에 전기가 없습니다. 냉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살이 빠져서 몸이 많이 상한 모습입니다. 이게 뭔가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가. 전기를 끌어쓸 곳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해도 이런 냉방에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바로 옆에 국민의 당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 몇 사람 죽어나가도 우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거의 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종놈들이 된 겁니다. 이시조선 때 이런 국민 절반 이상을 노비로 삼았던가 여러분들 북조선 멈기가 대부분 국민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남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금이나 쳐내고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가 뽑아주는 대통령 모시고 살아라 뭐 이런 건 거죠. 국민의 힘이 저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전기를 좀 협조를 해주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용호 씨가 노력해 가지고 전기가 안 되니까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내부도 너무 추워서 비닐 커텐을 친다고 마룻바닥에 신발 벗고 올라갔는데 발이 너무 실없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잡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도에 있는 맨하탄 클럽 있는 거기에 지금 김장석 씨가 이렇게 그걸 단식농성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석님께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김경재 전 자유총영맹 회장님께서 오셨고 이래서 이제 대구투쟁본부 이야기를 지금 이제 김장석 씨가 그걸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가스로 된 냉방 온열기는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및 공산적화 반대 4월 10일 총선 국민의힘 필승기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셨거든요. 여기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최용호 씨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제 이게 그래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기가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누가 가스를 계속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바로 앞쪽의 길 건너가 후미진 길이죠. 국민의 당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냥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심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김경재 총재께서 이렇게 오셨고 자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제가 이제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을 보냈는데 집사람이 이제 김경재 총재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김장숙 씨를 만나갔네요. 아직은 건강은 뭐 괜찮으신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한겨울에 떠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